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동훈 씨 진심. 한동훈 씨가 과거에 특수부가 아주 날리던 검사로서 상당히 이재용 해장권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권이나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당 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옳지 않은 일들도 많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스톤 검사로서 이런 데서 살았던 삶이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안 오겠습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고 그건 지나간 거고 본인이 직업상 열심히 했다. 그렇지만 이제 무리수가 많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시게 되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께서 또 강조한 거거든요. 해라. 도장 찍어라. 그런데 그 말이 그냥 도장 꼭 찍어라 이거 하지 않습니까? 야, 이 친구다 도장 찍어. 도장 왜 안 찍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장 찍으란 말이야 당신들 왜 도장 안 찍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도장 찍어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반드시 찍으란 거 아닙니까? 이 목이 있는 여러분들 하얀 옷을 입었더만 아주 젊게 보이네요. 도장 찍어 이런 거 아닙니까? 도장 이 친구다 도장 찍어. 그 선관위 관계자들이 현장에 투표용지 인시에 아니, 투표용지 너희들이 만들잖아. 제3의 장소에서 다른 데서. 그래 찍으라는 거 아닌가 아니야. 선관이 안 돼요. 선관이 사람들 완전히 다 물갈이 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들은 다 법적 책임 물어야 되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아침 회사님께서 한동훈 눈빛 봐라 뭔가 알고 있다. 그거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약간 평가절하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들 똑똑하겠습니까?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가 여러분 사건과 관련해 똑똑하다는 이야기는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의 핵심을 괴뚫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벌써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못 걸린 겁니다. 허리멍텅한 사람들만 다루어 오다가 자기들한테 하나도 이름들 뭐죠? 부채를 지지하는 그런 남자를 만난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가 알리가 아니 공직선거법이 정해진 대로 진짜 날인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오늘따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흰티를 입었더만은 저 검정티하고 대조가 되지만 아주 젊고 여러분들이 미남으로 보이네요.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도장 찍어 임마 이렇게. 본 투표에서 하는 것은 똑같은 효력 있는 사전투표에서 하지 않겠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집하면은 국민은 공정한 선거관리의 의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의심하죠. 절대 선관위가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의심의 소지조차 없어져야 됩니다. 또 선관위를 슬쩍 이렇게 봐주지 않습니까? 절대 선관위가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반드시 투표관리관의 투표용지에 날인을 해야 됩니다. 당신들 의심을 내가 하는 건 아닌데 실전 내가 의심하지만 의심을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말을 잘하네요. 그런데 그런 의심조차 없이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해보는 이야기 아닙니다. 꼭 해라 이야기죠. 사전투표를 당일투표와 달리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이 규정한 대로 당일투표에 실시되고 있는 방식으로 사전투표도 하라는 것입니다. 뭐 이견이 있어? 이견 없잖아. 이거죠.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 사전투표관리관의 투표용지를 인쇄해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 교부한다고 되어 있지만 직접 찍는 걸 전절한 조항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모법인 2012년도 12월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러분들 통과시킬 때는 도장도 찍고 일렬번호 절치선도 여러분들 절치해가지고 보관한다. 그렇게 이중 여러분들 감시체들을 가져왔는데 다 선관위가 다 바꾼 거죠. 김용희 사무처장하고 너는 누굽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다뤘는데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제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전투표 조작이 지금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가 하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과정 이 과정이 이제 선거 과정을 한번 정리한 겁니다. 정리한 건데 선거가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개수조정은 11, 12에서 할 겁니다. 개수조정 그러니까 숫자가 잘 맞지 않는 것을 맞추는 작업은 11, 12에서 할 겁니다. 거기도 한두 사람이면 다 된대요. 전국선거를. 전산업무에 아주 능통하신 분들이. 그런데 주로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니까 2번 3번에서 이루어집니다. 2번 3번.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는 당일날 이미 기획은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면 선거에 크게 이득을 보는 특정 정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거인수 기준으로 이번에는 사전투표율을 몇 프로로 조작을 해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자서를 몇 표 정도 쑤셔넣을 것인가가 1번에서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상정 씨가 4.15 총선이 있기 몇 달 전에 유시민 작가가 나를 방문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에 최소 160석 최대 180석까지 예상하고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4.15 총선의 지역구 160석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례대표 17석을 획득해가지고 180석을 얻은 겁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사전투표율을 조작을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26.79%를 결정하면 26.7% 69%니까 26.7%를 하면서 297만 표 정도를 쑤셔넣을 수 있는 그런 걸 확보하게 됩니다. 297만 표를 전국의 이름들 선거구에 다 배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당일날 사전투표가 실시가 됐을 때 사전투표율을 조작을 한 겁니다. 확보된 위조 사전투표소 가운데 해당 선거구에 이런 필요한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를 투입하는 전산조작을 실시한 겁니다. 그 다음에 4박 5일 사이의 지역선관위에서 위조투표지를 투표관리관 인쇄나린을 사용해서 만들어가지고 투입한 거죠. 그러니까 개표소에서 도착하는 5번 단계 이미 투표함 속은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하고 진짜 투표지가 혼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조작방법은 더블당 후보의 표만 찍힌 것을 그냥 그대로 집어넣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7.55%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7.55% 조작을 하고 3만 7771표를 확보한 겁니다. 3만 7771표를 4박 5일 사이에 전부가 다 뭡니까 더블당 후보의 기표 도장이 찍힌 도장을 투표함 속에 이름도 숫자에 맞춰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함 속이 5번 투표소 개표소에 도착하게 되면 완전히 뭡니까 만들어진 투표함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함이 천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행랑식 천으로 되어 있어서 아가리를 누르면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 6번을 돌리고 무슨 이번에 하는 것처럼 수견표를 먼저 하고 7번 8번을 이번에 바꿔왔지 않습니까 전면 수견표라고 아무 소용이 없는데 왜 작업은 2, 3번에 다 마치니까 여러분 정봉주 위원이 2020년도 4월 12일 사전투표가 막 끝나고 났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이번 선거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안다 했지 않습니까 윤 씨 양 씨 뭐 당신 내 누군 줄 알아 난 정봉구야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니까 이번에 사전투표 조작에 다 작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한겨레 ss 4월 10일 날 이미 선관위 관계자가 이번 사전투표율은 26.7%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투표가 안 끝났는데 투표가 안 끝났는데 그러니까 다르게 하면 26.5%에 26.69%에 맞춰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이제 다 밝혀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어떻게 부풀려 가지고 충분한 정도의 유령 사전투표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특정 후보에게 전부를 다 몰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후보에게 표 더하기 혹은 특정 후보에게 표 얹어주기 표 얹기. 그럼 이제 그 다음에 4박 5일 사이에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한 것이 투표 관리 간 개인 도장 날인을 하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전산 조작에 대해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다. 그냥 마음대로 조작 못한다. 혹시 법원이 투표함 정거보전용으로 제출해라 하면 4.15 총선처럼 투표함의 전체 진짜 투표지를 파쇄 소각하고 전부를 다 갈아치워 가지고 못 가져온다 이야기. 투표 관리 간 개인 도장 날인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 그걸 이제 한동훈 씨가 정확히 아는 거죠. 알기 때문에 잔말하지 말고 사전투표 관리 간 도장 찍어라.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오늘이라도 국민의힘 홈페이지는 아닌데 가셔가지고 한동훈 위원장 입장을 옹호하고 반드시 관철해 주십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되어야 될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부정선거는 사전투표를 뻥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표소 레벨에서 사전투표자 수를 진짜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제도화해야 된다. 그게 합쳐져야 이번 4월 10일 총선이 정상투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입니다. 4월 10일 총선 대책이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 카운팅할 수 있어야 되고 사전투표관 관리 도장 날인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4월 15일 총선 인천연수월 2020년 민경호 진짜 투표지 5장 사전투표소에서 5명이 투표용지를 교부받을 때마다 한 장씩 여러분들 투입한 거 아닙니까? 관내 사전투표지를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이게 자연수가 아니거든요. 민경호 후보의 표를 훔쳐가지고 정의령 후보와 함께 더하고 이정미 후보의 표를 훔쳐서 정의령 후보와 함께 더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판가름 난 겁니다. 이 그래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 4.15 총선의 인천광역시 연수월 선거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행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대법관들이 이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런 현상은 그다음에 실시된 보궐선거나 대통령 선거에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법관들이 다 정신줄을 놓은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얼마를 도덕질 했냐. 분석한 것이 제야 전문가가 딱 이렇게 분석해 주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이런 국민들에게 여러분들 뭐죠? 거짓말을 했습니까?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관내 사전투표 수는 4만 6,110표입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4만 6,110표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 있습니다. 이게 가짜 숫자라는 거 아닙니까? 만들어낸 숫자인 겁니다. 그럼 진짜가 얼마냐? 4만 686표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찾아냈냐? 이게 비정상적인 투표이기 때문에 차이값이 큰 데서 가장 이론적으로 수렴해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득표율이 일치하는 0에 가깝게 여러분들 접근하게 되면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 연수월은 조작값이 20%입니다. 조작값 기준으로 보게 되면 민경욱 후보가 얻은 4장당 한 장을 훔친 겁니다. 20%입니다. 그 값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다 복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4만 686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연수월의 표를 얼마나 쑤셔넣냐? 이 차이인 A하고 B 차이인 5,424표를 쑤셔넣은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에서 발급되지 않는 위조투표율을 몇 표를 만드는 거 하니까 5,424표를 만든 겁니다. 이거를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을 사용해 가지고 만들어내가 쑤셔넣은 겁니다. 그래서 6분의 1입니다. 진짜가 6장 가운데 5장, 값자가 6장 가운데 1장인 겁니다. 그럼 전산조작을 어떻게 했냐? 진짜 5장마다 1장 위조투표지를 더블당 후보안께 넣어준 거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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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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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관내 사전투표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5명마다 1표를 다 넣어줘 그냥 더블당 후보안께 더해 준 겁니다. 이거를 더 이렇게 낮은 레벨을 내려와 송도 1동을 여러분 조사를 해보면 이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송도 1동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6,409표라고 공식표를 발표한 겁니다. 이게 가짜는 거예요. 이게 조작된 거.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다 지금 공개하고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조작값을 추적해 가지고 실제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조사해 보니까 5,341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몇 표를 쑤셔 넣었냐 1068표를 쑤셔 넣은 겁니다. 6장 가운데 한 장이 더블당 후보가 기표된 가짜 투표자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이미 확정된 숫자인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한 것은 거의 100% 증명이 된 것이고 표를 어디서 쑤셔 넣는 건 내가 못 봤으니까 범죄자를 잡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1068표는 투표소에서 없었던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었겠냐. 전국을 조사해 보게 되면 66개 정도에서 뭡니까. 1인당 투표지 발급 속도가 현저하게 빠른 경우가 있죠. 평균이 40조 최소 40조에서 50조가 걸려야 되는데 26.7조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나머지는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서 투입한 거죠. 이런 짓을 해 가지고 전국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게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준석이 출마했던 노원병이지 않습니까. 노원병은 조작값 기준으로 25%를 조작한 겁니다. 4장당 1장을 여러분들 이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미친 그래프지 않습니까.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데이터를 조작한 거예요.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이준석의 훔쳐가지고 김성환에게 쑤셔 넣어준 거지 않습니까. 이걸 딱 조사해 보면 그대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몇 표를 넣었습니까. 6347표를 쑤셔 넣은 겁니다. 더블당 후보의 기표 도장이 찍혀진 6347표를 제3의 장소에서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을 이용해서 만들었으면 뭡니까. 천으로 된 행랑식 투표하면 쑤셔 넣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선관위가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발표한 3만 1076표가 이게 가짜란 거 아니에요. 사기란 거 아닙니까. 조작이란 거 아닙니까. 실제 조사해 보니까 2만 5379표인 겁니다. 조작값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값 25%를 이용해 진짜를 보고 내가 보니까 그럼 얼마를 쑤셨느냐 6347표를 쑤시는 겁니다. 5장당 한 장이 가짜가 들어있는 겁니다. 조작값 기준으로 25%.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는 5장당 한 장이 6장당 한 장이 가짜니까 조작값 기준으로 20%를 조작한 거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상계 1동 같은 경우는 1208표를 넣은 거죠. 이렇게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못 넘어갑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4.15 총선회 대전 서구갑의 박병석 의원 이게 여러분들 그거지 않습니까. 이게 조작을 했잖아요. 이렇게 다 밝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숨을 겁니까. 도둑놈 집단을 오명을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멀쩡한 여러분들 공적기관에 대해서 도둑놈 집단이다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증거가 없으면 대전 서구갑의 박병석 의원이 당선되는 데는 6467표의 위조투표지가 투입된 겁니다. 전산 조작을 통해서 그다음에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투입이 이렇게 된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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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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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그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다 밝혀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김태우 후보의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이 선거 데이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미친 선거 결과를 하고 이걸 다 대통령께서 입을 다물고 국힘당에 다 입을 다문 겁니다. 정신나가기 이런 뭐죠. 무슨 핵심위원회니 인요한 씨 불러가서 뭐든 굳히고 야단치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37771표를 만든 거 아니에요. 사전투표를 7.5%를 조작하고. 그래서 국민당이 이렇게 사기를 친 거 아닙니까. 역대 사상 최고치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37771표를 쑤셔 넣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사해보니까 염창동에는 2824표를 쑤셔 넣은 두 장마다 한 장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을 많이 해놓으니까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건 이 미친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2022년 또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강서구청장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숫자가 작지 않습니까. 이때는 아마 조작값 기준으로 한 10% 정도 조작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다 조작을 해 온 거지 않습니까. 어디를 선관위가 도망을 가겠습니까. 투표관리관 도장 찍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못한다. 당신들 거짓말 계속해라. 그런데 당신들 얼마 안 남았다 이야기죠. 이 물고가 터지게 되면 그냥 모든 죄를 당신들이 다 짊어지게 될 거에요. 조직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3.15 부정선거하고 여러분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규모나 이 악한 정도가 3.15 부정선거를 그래도 낭만적이었죠. 여기는 이거는 아홉 번 한 겁니다. 아홉 번. 부정선거를 여러분 아홉 번 저지른 겁니다. 아홉 번. 계속 그냥 버티고 그냥 뭐 모르는 것으로 그냥 깔아뭉개고 그렇게 하는 건 당신들은 자유니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이 행한 그런 사기 행각은 다 드러났다 이야기죠. 그리고 이것은 하루하루마다 사양향기처럼 주변을 퍼져나갈 거다 이야기죠. 그래도 또 4월 10일 조작해라 이야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